오늘의 알파 공략조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ISC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중 테스트 공정의 핵심 부품인 테스트 스캣 등을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테스트 스캣 분야에서 글로벌 1위,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자리대 자체가 글로벌 1위, 세계 1위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4월 6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엘이라는 이 기업의 지분을 취득을 했는데 이 프로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배터리에 들어가는 핀과 소켓 등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주력 제품인 포코핀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성 부품으로서 여러 판매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소모 부품이 지속적으로 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전망을 보았을 때 안정성을 겸비해 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S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포코핀 사업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총 매출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엘 인수에 따라서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 규모의 경제까지도 확대하는 그러한 부분 이러한 수의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초로 2.5D 그리고 3D 패키징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글로벌 1위 기업의 선도주자라는 이 입지를 다시 한번 확보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올해 실적 전망을 보았을 때 매출액은 1900억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700억 이상을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 측면만 본다 하더라도 연평균 올해부터 10% 이상 고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940억 이상이라는 엄청난 영업이익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코로나 수의 관점에 존재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다 슈퍼사이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는 관점에 따라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기업의 오히려 차별화된 전략들이 매력도를 더욱더 중복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상승 부간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7월 말까지는 금리 인상이라는 최대의 복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이용해서 최대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는 3만 5천원 부근 잡아드리지만 2차적인 부분, 2차적인 목표가는 3만 8천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절 라인은 2만 6천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ISC에 대한 전략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